이 시간에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5월 한 달을 2, 3, 7 선교의 달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선교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선교사 합숙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똘이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열린 음악회 그리고 선교 엑스포 대교구 선교의 날이 진행되어지며 다음주 금요일 예원 선교 축제까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쉼없이 이 선교의 바람 속에 있게 하시는 귀한 축복 속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뭔가 이제 선교에 대한 행사가 있구나 선교에 대한 행사가 끊임없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선교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나의 2, 3, 7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건면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선교 특강을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이 주제가 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 70이란 숫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선교적 역량과 영적 역량을 갖추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 이게 바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가 갖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시의 공간을 초월하신 이 보좌의 축복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시고 간과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곧 2, 3, 7 살리는 발걸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선교에 완전히 포커스 맞춰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몰의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선교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과 약속에 방향 맞춰서 이 일에 언약 잡은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영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현장 선교사로 서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의 선교적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선교의 에이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12절 시선을 다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육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기른다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훈련시킨다 바로잡는다 또 때때로는 징계한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참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선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여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캐논 알켄이라는 성형학자는 뭐라 말했냐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도 한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연단시키는 은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현장 하나님의 제1의 선교지는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나님이 첫 번째 사역 현장을 나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제1의 사역 선교지는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파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참보금을 전파할 보금 전파자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보금화 나를 보금화해 나가고 계심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어디냐 나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 받아라 내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훈련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서야 돼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뭡니까? 핑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중요한 선교지라는 말이 뭐냐?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날마다 붙잡고 분명한 해답을 날마다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다 주셨구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걸음과 과거가 나에게 발판되게 하셨구나 결론 내리고 확신 가지고 해답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었구나 그러면 오늘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누리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오늘 하루 감사할 뿐이다 이 확신과 이 해답을 날마다 내리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전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확신 가운데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한 전도와 나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 하기 이전에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나오셨다면 어떤 문제 이전에 어떤 강구하는 그 은혜 이전에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지가 나 자신이고 또 나 자신이 먼저 현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여 주옵소서 구하시는 거죠 나라는 현장에 나라는 현장에 먼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먼저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내 안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임하고 2, 3, 7 살리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먼저 비추어지고 임하여 충만하도록 먼저 구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도 세상의 것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소리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먼저 임하여 내게 그것이 우선되어지고 그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3시대의 선교를 감당하는 70인 제자로 서도로 오늘 하루 기도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나를 먼저 뭐하고요? 복음화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뭐를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 속에서 참된 자부심, 참된 자긍심, 참된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양육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사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고 어떤 문제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 답을 주게 되어져 있고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영적 영향을 입히는 현장 선교사로 오늘도 2, 3, 7살림 발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제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며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곧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필요한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족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하나님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를 보내신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중단 없이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이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단에게 속으며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태의 과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무신론자 비그리스도인 유튜버 크리스천 유튜버 이 사람이 이제 신학생, 저기 목회자는 아니고 일반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두 사람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요 참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무신론자 비그리스도인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라 말하냐 기독교에서 말한 그 원죄론이 사람을 협박한다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진노에 거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묶었나 너네가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항변하더라고요 묶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묶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원래 너가 그 상태에 이미 묶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셨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로 나에게 오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가 거기서 풀림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뭔지 죄를 짓게 하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벌하고 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너를 사랑하시길 원하는 심을 말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과 후대 내세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감추며 숨기고 있어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셨음을 말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을 생명 살리고 이삼지살에 있는 선교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의 시간 오늘 나의 물질 오늘 나의 만남 오늘 나의 현장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나의 일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 오늘 나의 사건 오늘 나의 문제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담고 기도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현장 살아나고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이래 나와 그 만남과 그 현장이 쓰임 받도록 먼저는 앞에서는 나에게 이 보호자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면 지금 이제는 이 보호자 축복 나라의 배경이 그 현장 그 만남 그 사건 그 일에 임하도록 전달하시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빛을 발하는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지역의 흑암이 꺾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갈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길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삼신하라 오천 년족 살리고 현장과 지역과 세계를 복음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살리는 70인 제자로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제가 되게 인상이뻤던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야구는 너가 오시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대기하는 장소 그래서 이 선수는 주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5금 끝 교체 선수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력은 있는데 뭐하냐 파이팅합니다 파이팅해요 선수를 격려해주고 안타 치고 오면 막 환호해주고 좋은 공 들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너 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목소리 높여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런 선수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선수는 베테랑이에요 더 이상 주전금만큼의 실력은 안되는 거죠 기량이 떨어지는 거죠 뭐냐 더 가웃에서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어떤 공에 구질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분위기 처지지 않도록 처지면 딱 흐름 흐름이 넘어갔다 치 보면 동료해줘서 흐름을 바꿔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저는 뭐라고 그러냐 더 가웃 리더라고 합니다 각자 각자 꼭 경기에 출전하고 공을 던져야지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오늘의 자리와 오늘의 나의 컨디션과 오늘의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세척 전형 때 오상 목사님이 237 보그마를 위한 엔트리 이 엔트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승했다 다 우승반지 맞습니다 다 메달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보그마의 상을 준다면 그 엔트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주전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내가 교체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엔트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 분명히 주셨고 감당할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전가하는 가운데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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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